어제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이 프랑스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에 승리하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20년 만에 쾌거입니다. 세계 8위 신유빈은 1일 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아레나에서 세계 13위 일본 히라노 미호와 벌인 2024 파리올림픽 8강 한일전에서 게임 스코어 4대3으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7경기 가운데 신유빈은 먼저 3승을 따냈습니다. 가볍게 3대0으로 리드하던 신유빈은 이제 남은 1경기만 이기면 4강 진출을 확정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1경기를 앞둔 사이 일본 히라노 미호는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겠다는 이유로 나갔고 경기는 5분간 지체됐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경기 중 5분은 어마어마 긴 시간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고 전략을 새로 짤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살다 살다 중간에 옷 갈아입겠다고 나간 올림픽 선수는 처음 봅니다. 이와 관련해 30년 경력의 선수 트레이너는 관련 영상 댓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5분간 체력을 비약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테크닉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걸 실제로 했건 안 했건 일본 측의 저런 경기 지연, 방법 자체가 꼼수이며 치팅 속이는 것입니다. 경기 흐름이 저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느껴지지 않나요? 그걸 잘 극복한 신유빈 선수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본 국민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뭐 마시고 오는 것 아니야? 뭔 속셈 있는 것 아니야? 올림픽 경기 규정에도 없는 행동을 5분간이나 한 것이죠. 만약 올림픽 규정에 경기 중 옷 갈아입고 와도 된다면 너도 나도 옷 갈아입고 오지 않을까요? 깔끔한 새옷 입고 경기하면 기분도 상쾌하고 없던 에너지도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5분 지체 이후 경기 양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유빈은 이후 세 판을 일본 선수에게 내줬습니다. 신유빈은 중간 휴식 타임 때 바나나를 먹으며 다소 여유를 보였지만 이후 히라노는 전열을 가다듬고 이만 3경기에서 신유빈에게 연속 승리했습니다. 여유있게 승리를 내다봤던 우리 국민은 경기가 다시 3대 3원점이 되자 이때부터 침이 마르고 두 손은 간절하게 모아졌습니다. 기세를 올린 히라노가 서서히 신유빈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모았기 때문이었죠. 마지막 7경기째도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5대1로 리드하던 신유빈은 다시 재역전을 당하며 막상막하의 경기가 펼쳐진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듀스에서 히라노의 공이 연속 네트에 걸리면서 신유빈은 진땀 승리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정정당당한 원칙이 꼼수를 누른 것이죠. 만약 신유빈이 이날 경기에서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체육회는 바로 히라노의 5분 꼼수에 대한 조사를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정식 요청해야겠죠. 다행히 경기는 이겼지만 행여 일본 측이 다른 경기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IOC가 미리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신유빈 선수 대단합니다. 남은 경기 관계없이 대한민국 탁구의 자존심이자 당당한 삐약삐약 탁구 간판 선수로 성장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슈밸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힘과 에너지입니다.